다윤 쐈어요 10점이예요 쐈어요 10점이예요 10점입니다 10점 아 트와이스 무섭네요 잊지말수 없어요 자 나연 나오자마자 만점을 쏴버립니다 10점이죠 라인 타치 자 세정 선수 첫 추격인데요 8점, 8점. 좋아요, 좋아요. 잘합니다, 잘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25 대 23으로 2점 차 리드를 이어가죠, 9단. 잠깐 처음 만나면 될 텐데요. 7점인가요? 7점. 괜찮습니다. 자, 점점 승부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정말 트와이스는 어느 관역을 마칠지. 정말 어느 장단의 춤출이요. 아, 팔의 공간. 영감님. 잘 들었습니다. 어르신들의 심장분들을 위해서. 쐈습니다. 8점. 정말 모르겠네요. 멀리 도망을 가지는 못합니다. 33 대 33점 차. 12점. 22점. 22점.